우리의 연구 대상은 이렇습니다. 논리나 이해방계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죠. 한 번 몰입하면 초인적인 능력을 자가 발생시키는 신재생에너지형 인간이라고 할까요? 돈을 아주 팍팍 씁니다. 돈이 아주 많나 봅니다. 아니면 와이프가 착하던가요? 엄마 아빠가 착하던가요? 저희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소를 만들어봤습니다. 지금부터 수고덕고 연구소의 연구 대상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가시죠. 가자. 가자. 어디야 이쪽 아니야? 아 이 돈이 어디야? 가자. 올드볼. 연구 대상을 만나볼 시간인데 연구 대상을 만나볼 시간인데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걸 왜 모아요? 그래서 오늘 나온 거겠죠. 그러니까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. 만졌을 때 그 쾌감은 쾌감은 만지면 여자친구보다 더 좋습니다. 몇 개 없는 건 더 비싸나요? 그렇죠. 가격이 2배, 3배로 쬐 수 있는 거거든요. 10배까지. 높은 하나하나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가 수시로 변경이 돼요. 거짓말이 마요. 아니 거짓말은 왜? 거짓말이 많고 노는 건데 그게 뭐 주... 공간? 으악!! 으악! 으악!! 으악!!! 먹방을 Kane 맞아 먼저 lamentсли 따라 collabor удь 어떡하죠? 감사합니다.